붕어빵! 자, 6월의 첫날에 찾아뵙는 여러분의 붕어빵!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 귀엽냐? 네. 아이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초등학교 서규환입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미스코리아가 왔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붕어빵 덕분에 학교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선생님도 제 팬이셨다고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매점 아주머니도 가격도 약간씩 깎아주시고 이야... 귀연이 형 원래 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붕어빵이 나왔으니까 카메라 보고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하세요. 홍명기 선생님, 1학년 4반 친구들 내가 입학하고 너무 잘 맞아줘서 고맙고 친구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듣자. 선생님이 입학하실 때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아. 그리고 제 팬 카페 천상공주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